오늘 행사 진행이 됐습니다. 오늘 행사 진행이 됐습니다. 2시 30분에 기회를 하며 손은 왜 그러세요? 한국지원시원회의 보장농을 하고 있습니다. 어제 밤에 있습니다. 저번에 보다 나은 것 같습니다. 염색을 하고 나니깐 또? 저는 조금씩 계속 해왔어요. 머리가 좀 심으시면 아니 그건 아닌데요. 뭔가 교정을 하시는 것 느낌이세요? 아니 아니 염색. 염색만. 아주 보기 좋으세요. 염색 시작한 지 한 7, 8년 된 것 같아요. 계속 이렇게 저걸로 빗으로 하는 게 있어요. 처음에는 새치가 나와서 조금 조금씩 하다가 점점 많아져서 그냥 놔두면 아마 신부님 정도 될 것 같은데요. 신부님은 거의 신물이 아닌데 좀. 더 Ashe 뭔가 더 높아졌지요. 거대한 직원을 이내면서도 사용하는 사람들을 1. 교체의 2. 교체의 9회 아멘